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코딩 교육의 시작 스크래치 기초 배우기 수업입니다. 자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스크래치 설치하기 및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저희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 먼저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스크래치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자 스크래치 사이트에서 스크래치 설치 파일을 다운받게 될 거구요. 자 설치 파일을 다운받자마자 저희 스크래치 설치하고 기본 화면 구성, 스크래치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인터넷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저희 스크래치를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는 네이버를 사용할 텐데요. 검색창, 검색 사이트는 뭐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. 자 검색창에 스크래치라고 입력합니다. 자 검색 클릭하거나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보통 위에는 광고 연결된 사이트가 뜨구요. 자 여기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도 스크래치 사이트가 보이지 않거든요. 자 웹사이트 더보기 클릭하시고 자 보시면 스크래치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. 스크래치 빼기, 이미지인, 프로그램, 쉐어 이렇게 보이시죠. 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. 자 현재 스크래치 사이트에서는 스크래치 엔트리하고 비슷하죠. 엔트리하고 비슷하지만 엔트리 보다 스크래치가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. 자 밑으로 내리셔서 보면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, 지원의 다운로드라고 보이세요. 자 다운로드 클릭합니다. 자 보시면 요구사항 있죠. 운영체제 어떤 걸 사용하는지 자 여기에서 저희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윈도우즈죠. 자 윈도우즈 클릭하시면 자 밑에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. 파란색으로 자 바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죠. 실행 클릭하시면 이를 상태에서 스크래치 파일을 실행하는 거고요. 저희는 저장을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실행하는 도중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아니면 인터넷 접속이 끊기거나 하면은 설치가 안 되시거든요. 자 안전하게 저장하는데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자 저희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.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알아보기 쉽게 스크래치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. 더블 클릭해서 저장합니다. 자 그러면 저장이 되어지고 있죠.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나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죠. 폴더 열기 하면 우리가 저장한 폴더를 바로 열어줘요.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스크래치를 설치하겠습니다. 아무나 사용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만 사용하느냐 저는 제 노트북이 저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 온리 유저 유니온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혹시나 공공장소는 위에 올 유저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설치 클릭하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죠. 마침 클릭해서 스크래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. 자 스크래치 창 최대로 끼웁니다. 자 먼저 스크래치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위에 보시면 로고가 보이죠. 자 이거는 스크래치 로고고 클릭하면 지금 현재 버전이 몇 버전인지 보여집니다. 자 그 옆에 지구본 모양이 보이시죠. 얘는 사용하는 언어예요. 그래서 저희 한국어로 세팅하면 됩니다. 자 그 다음 파일 메뉴, 편집 메뉴, 튜토리얼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. 자 튜토리얼은 예제를 꺼내서 그대로 시작해서 저희가 스크래치 기능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자 흔히 쉽게 생각하시면 도움말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그 옆에 스크래치 프로젝트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. 이거는 프로젝트 이름을,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하거나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는 겁니다. 자 이전 버전에서는 여기 상단의 메뉴들이지만, 자 3.0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 위에 상단 메뉴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. 자 지금까지 상단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. 자 그 다음 아랫부분, 아래 화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장 왼쪽에 보시면 코드 모양 소리 탭이 보이시죠. 자 각각의 탭이 세 가지 탭이 보여지고, 자 그 다음 왼쪽 코드 밑에 보면 블럭들이 모여져 있습니다. 자 블럭을 보면 동작, 형태, 소리, 이벤트, 제어, 감지, 연산, 변수, 나만의 블럭이 있는데 현재 보여지는 코드의 그룹들은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있고요. 자 그 밑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. 자 클릭해서 보시면 스크래치의 확장 블럭을 불러오는 겁니다. 자 각각의 확장 블럭들이 있는 걸 확인하셨죠. 자 클릭하면 자 펜 블럭, 펜에 관련된 블럭들이 불러와집니다. 자 이곳이 지금 블럭 모음 및 탭 메뉴가 있는 곳이고요. 그 옆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있어요. 여기가 지금 스크립트 영역입니다. 스크립트 영역은 스크립트를 블럭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레고처럼 조립을 하거나 그쵸? 삭제를 하거나 지울 수도 있고 자 지우는 방법은 드래그, 또 드래그, 드래그 앤 드롭,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고요. 자 아니면 블럭 옆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블럭 삭제 클릭하시면 블럭이 지워집니다. 지금 현재 이곳을 스크립트 영역이라 할 수 있고요. 자 그 다음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게 보이시죠? 자 이 부분은 무대라고 하는데 무대는 실행 화면이에요. 우리가 블럭들을 조립한 것을 이 무대에서 시작하기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. 무대 바로 밑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목록이 있어요. 스프라이트 목록은 무엇이냐면 스프라이트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. 자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면 각각의 스프라이트 정보가 상단에 보여집니다. 자 스프라이트 목록 옆에 보시면 무대 배경이 있습니다. 클릭해서 배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엔트리를 저와 함께 수강하셨던 수강생 여러분들은 차이점이 약간 있죠? 자 엔트리에서는 오브젝트 안에서 배경, 오브젝트 사용할 객체들을 다 추가했지만 스크래치는 따로따로입니다. 배경 따로, 스프라이트 따로. 자 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는 카테고리 각각의 그룹별로 블록을 분류해 놓은 곳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놨죠? 자 모양을 보시면 모양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자 모양 추가 버튼 아래 있습니다. 자 모양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자 위에 보시면 휴지통 같은 버튼이 보이시죠? X라고 보이시죠? 자 모양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 또는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 현재 모양에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선택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자 수정이 가능하죠? 자 또는 모양을 새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. 자 새로운 모양을 그려서 그리기 클릭해서 여기에 새로운 모양을 그릴 수도 있어요. 자 보여지시죠? 그림이 자 이렇게 모양을 그리기를 할 수 있고요. 자 소리 탭은 소리를 마찬가지로 추가를 할 수 있어요. 자 소리를 추가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 자 소리를 음소거도 할 수도 있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 각각의 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수업은 스크래치를 설치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. 그 다음 스크래치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 스크래치를 실행하고 종료하실 때는 위에 X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는데요. 스크래치도 항상 닫을 때 프로그램 종료할 때 물어봐요. 닫기 클릭하시면 얘가 계속 남겠느냐 이거를 정말 닫을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. 저희는 닫을 거다 떠날 것이다. 클릭하시면 자 스테이를 누르시면 스크래치가 종료가 안되겠죠? 자 그렇게 해서 종료하시면 됩니다.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수업 정리하자면 스크래치를 다운받아서 실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. 각각의 화면 구성 스크래치의 상단 메뉴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았고요. 그 다음 스크래치 종료하기를 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스크래치의 각각의 기능 블록들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